여기 보면 누굴 건지 딱 알잖아요. 희집내양은 진코만도 아니면 거기는 굳이 안 차렸을 거예요. 덕진이 달리니까 쭉쭉 즐겨 가봐야 돼요. 맘이 급하시네요. 그냥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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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지금 이 색깔 다 하셨으니까 얘만 하면 이제 끝나잖아요. 오색깔은 주석이 약간 남아있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랑 어차피 건성색을 다 칠하셨으니까 거의 작업하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단지